엄마 아빠 좋은 아침 사육사의 고수의 방만 태양스 지금의 차량의 모습을 보인다 까지 마 뿌바오 사랑해 사랑해 난 때릴 거 같아 사랑해 뿌바오 뿌바오 사랑해 죽을 거 없도 우리를 잊어버려줘 뿌바오 뿌바오? 그게 뭔데요? 뿌바오 띌아야 런투바오도 몰라? 판다곰이잖아 판다곰 엠? 아 에버랜드에 있는 그 뿌바오야? 뿌바오? 아하 그래 이번에 뿌바오가 중국으로 떠나서 아파야 너무 슬프단다 뿌바오 아니 근데 곰 한 마리가 원래 자기나라로 간건데 그렇게 슬플 일이에요? 오빠 뿌바오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리고 대나무 먹는 모습을 보면 어우 얼마나 사랑스럽다구 근데 나도 곰인데 그럼 나도 귀엽네? 좋아? 아우 이게 진짜 이 야 비교할 거 비교해야지 뿌바오랑 오빠랑 비교를 하냐 기분 나쁜 죽겠네 아이 진짜 비교할 거 비교해야지 똥물이랑 된장국이랑 가져와서 비교하는 거 같네 그래 그래 아들 그래 맞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고 있어 뿌바오가 얼마나 귀여운데 나를 똑같은 고민해 나만 억가해 응응 우리가 말이 좀 심했나? 아니요 아니 솔직히 투바오랑 비교하는 거 선넘죠 인정? 인정? 솔직히 눈이랑 엉덩이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말고 나랑 똑같은데 솔직히 내가 좀 더 귀여울지도 그래도 사람들이 투바오를 좋아하는데 이유는 있겠지? 좋았어 투바오로 분장해보는 거이 좀 그러면 칠내볼까? 아유 아유 역론중 여기브 PVB 보라오 화요 정국에서 욱 스타래븐 이제 Free fire tree 뭐야 이건 제발 주 shared 눈을 눈에 끝난 바오파, 왜 부빼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못 만져도 간식도 주고 사랑도 주잖아 이거 와 줘 개꿀 에어아아아아 파호 파야우 너무 많이 주는데!! 어! 비키세요 여러분!! 푸바우가 여기 있는진 모르겠지만 다시 에버랜드로 데려가야 합니다 비키세요 비키세요 간식 그만 주세요 따라와 따라와 다니여 캐記 빗기세요 빗기세요 파워야 아직만 원하지마 가자 파워야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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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작은 굽네가 애들 애물에 들어가면 더 많은 슬프를 받을 수 있을거예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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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너무 귀엽다 파워 딸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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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y 파워 이리 제이에요 , 아저씨 아저씨 푸바Ú 사랑 ARE 그럼 포바Ú 내 자식과도 같은 소중한 친구란다 아저씨 uk 둥 여기서 푸바 vehator 찾아보세요 3번? 푸바오 사랑한다면서 맞추지도 못한데 3번은 아이바오인데요 저리 가이녀석아 망충이, 바보, 동개, 자식 같다면서 얼굴도 보다라봄 저리 가라고! 푸바에 대한 모욕은 참을 수 없어 사랑해, 푸바 오? 아우? 아우?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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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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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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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하는거야 어... 밥이다. 이게 무슨 맛이야? 맛없어. 밥달라고. 말이 안통하잖아. 난 포바오 아니야. 난 김야라고 꺼내줘. 포바오. 냄새 난다. 너 목욕한다. 저건 포바오 아니야. 못생겼어. 이거 나만 알아. 뭐? 포바오가 아니잖아. 너 뭐야? 포바오. 제발 누락하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밥이 드세요. 그래도 결의 꿈 왔는데 어쩔 수 없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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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우선 듀勢. 여보, 리아 봤어? 요즘 어디 간 건지 보이지가 않네? 에휴, 또 뭐 댕댕이 집에서 놀고 있겠죠. 그치?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 티비나 봐야겠다 역시 세상 돌아가는거 알려면 뉴스를 봐야돼 안녕하십니까 잉여티비 아나운서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곰 한마리가 춤을 쌈뽕깔롱하게 춰서 아주 이슈인데요 화제속의 영상 다같이 한번 보시죠 음 니아가 성공했네 그래 거기서라도 행복해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